우리 사회가 참 여러분 사기가 많죠. 개인적으로도 사기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고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살아오면서 아마 크고 작은 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거나 그러신 분들이 제법 아마 계실 겁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는 선거 사기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차우튼 사기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사기 공화국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 야무지게 매사를 야무지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만 쏙이려고 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죠. 최근에 이제 부산 해운대구에서 40억 이상 정도의 돈을 빼앗긴 그런 젊은 분들 보면 정말 참 돈을 빼앗기신 분도 상당히 이렇게 똑똑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스란히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을 맡겼는지 정말 참 안타깝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가자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보게 되면 의외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망자 수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아주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전쟁을 수행해가는 걸 보면 제이베스는 그냥 참 야무지다 다부지다 그런 표현이 절로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야무지해야 되는 거죠. 야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 개인적인 일이든 재무적인 일이든 자기의 일상생활이든 업무든 간에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고 아주 잘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천성도 많이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라면 풀어듯이 그렇게 풀어져 있으면 야무짐과 다부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보면 오늘 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간첩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자일피일하다가 다 석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게 만일은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시상황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야무지게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아홉 번이나 부정선 걸 해도 그냥 물에 그냥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넘어가는 걸 보게 되면 적과 아군이란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허술하고 물렁물렁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지 않았으니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그룹들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삼성 반도체라는 것이 얼마나 야무지게 만들어야 돌아가는 반도체 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야무지게 만들어야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내놓고 현대자동차나 이런 차들이 근래 많은 인기를 끌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본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 지가 않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생사가 걸리거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안들도 그냥 예를 들어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걸 보게 되면 참 딱하기가 이럴 데 없는 거죠. 참 다무지게 야무지게 이런 부분이 천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